입력 2019.01-2814-56 osen 는 이균재 기자 울산현대가 네덜란드 일부 sc 헬앤벤서 띄웠던 수비수 데이브 불트이스 28-190cm 81kg를 영입했다. 불트이스는 네덜란드 국적의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로 1.90cm 위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스피드 빌드 업이 우수하며 위치선정과 제공권 장악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비수다. 선수생활 초반 왼쪽 풀백으로 활약한 겸 험이 있으며 네덜란드의 fc 위트레우트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독일의 fc 니름베르크를 거쳐 200일 8년 고국으로 돌아와 네덜란드 일부 sc 헬앤벤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베테랑 수비수다. 다수의 유럽리그 경험 과 스피드와 수비력을 겸비한 플레이 스타일로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윤영선 등과 함께 울산의 후방을 두텁게 만들 전망이다. 불트위스는 울산은 k리그 전통의 강팀이라고 들었다. 올해 팀의 목표도 리그 우승이라고 알고 있다. 팀의 우승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하겠다. 고입단 소감을 전했다. 불트위스는 현재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 놓고 있다. 불트위스 프로필 이름 데이브 불트위스 국적. 네덜란드 생년월일 1990년 6월 28일 포지션. 수비 신체조건 190cm 81kg 클럽 경력 20분의 2018. 19sc 헬앤벤 네덜란드 일부 15경기 2득점 2017. 2018sc 헬앤벤 네덜란드 일부 13경기 fk카. 바라 아제르바이잔 8경기 2017분의 2014 이름베르크. 그 독일 이부 77경기 3득점 일동 2014분의 2010. fc 위트르트 네덜란드 일부 84경기 슬래시 doling 꼴백뇨. sen.co.kr 사진 울산 제공 카피라이츠스. 포치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제 밑재배. 통합적으로 charges교 간사회 감사합니다.